자 이제 말하지 않나요? 시작이야 여기 방으로 인형 안 나오는데 집중해야 돼 달달이와 콩콩이 네 달콤 축제가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탕과 젤리 초콜릿을 파는 달콤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달콤 마트가 생겼어요 어우 너무 아름다운 곳에 달콤 마트 어린이들이 다 달콤 마트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고 있었어요 나도 가서 사먹고 싶어 어린이 여러분 내 이름은 충식이에요 근데 엄마가 저기 가서 달콤한 걸 사먹고 싶은데 엄마는 가지 말래요 나는 가고 싶어요 엄마는 가지 말래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렇죠? 안 돼요 엄마가 저기 가서 초콜릿도 사먹고 싶고 젤리도 사먹고 싶고 새콤달콤 마이쭈 사먹고 싶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빨 써봐서 그래요 충식아 충식아 충식이 어디 갔어? 충식아 충식이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여러분 충식이 어디 있어요? 충식이에요 없는데 어디요? 여기 계세요 아니 충식아 아휴 왜 장난을 해 너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아휴 어제 닦았단 말이에요 어제 닦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도 닦아야 돼요 아우 나는 맨날 맨날 이빨만 닦아 언제까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네? 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날만 다 닦아야 돼 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썩어요 에이 이빨이 왜 썩어요 이빨이 이렇게 슬픈한데 아니에요 이빨이 썩으면 그때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 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뭐가 생겨요? 충치 벌레가 생겨요 네? 충치 벌레? 그러면은 충치 벌레가 이빨을 갉아먹으면선 이빨을 다 썩어버리면 뭘로 밥을 먹을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 빨리 이빨 닦으러 가야지 자 따라와 알았어요 아휴 또 닦아야지 아휴 예 정식이는 이렇게 이빨 닦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엄마 몰래 맛있는 달콤한 사탕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아 이제 이빨을 닦고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휴 어린이집 빨리 가야지 아휴 근데 도대체 달콤 마트에서 뭘 파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아휴 안지 마 들어가 보고 싶어? 아휴 안지 마 종식아 응? 세귤맨이다 종식아 너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지? 응, 들어가 보고 싶어. 맛있는 거 사먹고 싶지? 응, 사먹고 싶어. 아하, 내가 뭐냐? 돈이 이렇게 많아. 와, 돈이다. 내가 오늘 너한테 초콜릿 사줄까? 응, 나 사먹고 싶어.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싶어. 젤리? 응, 나 대왕 젤리 먹고 싶어. 그리고, 태큼덜컴. 태큼덜컴도 먹고 싶어, 마이츠도 먹고 싶어. 어, 정말 먹고 싶어. 응, 여러분들도 먹고 싶지? 아니야. 응, 나를 따라와. 응? 엄마 나 아저씨 줄게. 나를 따라와. 그래, 따라갈게. 이리하여, 우리 중식기가 그만 재균면에 꾸임에 빠져서 달콤 맛 뒤에 들어가서 초콜릿도 사먹고, 마이츠도 사먹고 그리고 포로로 젤리는 사먹었어요. 아휴, 정말 맛있는 거 엄청 많아. 야, 여기는 초콜릿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게 엄청 많아. 와, 먹고 싶는데 정말 많아. 아휴, 이것도 다 먹어야지. 아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젤리를 다 먹고 나니까 아휴, 이파리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 어? 이 성만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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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 아퍼. 아, 이파리 아퍼. 아, 이파리 아퍼. 아, 이파리 아퍼. 아, 엄마. 엄마. 이파리 아퍼요. 어? 아니, 중식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파리 아퍼? 아우, 그, 나도 몰라요. 갑자기 이파리 아퍼요. 뭐? 엄마가 저기 달콤마트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갔지?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 여러분. 중식이가 달콤마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맞죠? ух, 아퍼요. 아이유, 큰일 났구나. 중식이가 이렇게 얼마나 하루 Ä vey 어떻게 하면 안 좋아? 이거 총 Вед이도 아니고? その suspenseiel 선생님. 아휴,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모두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되겠다. 다 같이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또 cra 선생님. 의의! 음, 누가 날 불렀나요? 어 Enough. 예에. 아유, 이파리 아파요. 어? 이빨이? 어? 누가 이빨이 아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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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빨이 아파요? 아니야. 누가 이빨이 아파요? 어? 어? 얘 누구야? 아우 나 이빨이 아파요. 어? 너 엄마 말 안 듣고 또 맛있는 초콜릿과 첼리와 아이스크림을 먹었구나. 어? 열 개밖에 안 먹었어요. 열 개씩이나? 아이고. 열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빨이 다 쏙죠. 음 안 되겠다. 자 진사를 해야 되겠어요. 어? 어? 이게 뭐예요? 자 이해봐. 이. 자 이빨 속에 한번 보자. 자 어린이 여러분 충식이 이빨 속에 보이나요? 네. 이빨 속에 뭐가 있어요? 충식. 아 충치가 있죠? 어? 내 이빨 속에 충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충식이 이빨 속에 한번 우리 들어가서 이빨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충식이 이빨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죠? 네. 네. 충식이 누워봐. 응. 자 그러면 충식이 이빨 속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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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의사선생님과 우리 종식이는 이빨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과연 종식이의 이빨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종식이의 이빨 속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종식이가 날마다 젤리와 사탕과 초콜릿과 맛있는 달콤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집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이 빗발 속에다 집을 지어서 구속에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배가 고프다. 중식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중식아 초콜릿을 먹어야 돼. 중식아 초콜릿을 먹어.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이다. 요물의 체리! 아, 젤리가 먹고 싶어. 아, 맛있는 젤리. 젤리다. 아, 젤리. 아, 올라가면 안 돼. 아, 올라가면 안 돼. 젤리, 젤리, 젤리. 아, 맛있는 젤리. 아, 맛있는 대박 젤리. 너무 맛있어. 나는 이 젤리가 너무 좋아. 아, 이제 힘이 난다. 이제 이 이빨에다가 칩을 지어야지 이걸로 칩을 지을거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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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 이빨이 이렇게 아픈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자 나는 이제 이빨 속에 들어가서 잠자야지 이빨 속에 들어가자 쑥 네 그런데 이 달달이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옆에 이빨 속에는 다른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헤헤 나는 콩콩이야 나는 달달이 친구 충식이 이빨 속에 살고 있는 콩콩이야 나는 여기서 살고 있어 내가 고파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어 맞아 새콤달콤이 먹고 싶어 충식아 새콤달콤 먹고 싶어 새콤달콤을 줘 어 needle 안 돼 함께하는 없는 나는 아 Pirle 이제 이본나 mémo dead 데리렛 매콤콤 이제 이빨을 더 깊이 파야지 자 이빨을 깊이 파서 내 집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빨 아파 아이고 이빨이야 아이고 이빨이야 아이고 이빨이야 아 이제 이빨 속으로 들어가자 어이 큰일 났어요 우리 중식이 이빨 속에 달달이와 콩콩이가 날마다 이빨을 파고 있어요 우리 다같이 달달이와 콩콩이를 쫓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같이 치카맨을 불러야 되겠어요 다같이 치카맨 시작 여러분들이 날 불렀나요 치칵치카 치칵치카 치카 치카 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이빨을 지켜주는 치카치카맨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빨이 썩었나요 중식이 이빨이 썩었나요 중식이 이빨이 썩었어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안 되겠어요 내가 중식이 이빨 속에 어떤 멀레가 살고 있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인다 보인다 있다 있어 이게 바로 달달이로구나 달달이 나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나와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우리 다같이 틀복소리로 나와 나와 왜 날 못하는 거야 왜 왜 왜 너 니가 달달이지 그래 니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안 돼 여기는 중식이 이빨이야 중식이 이빨 속에 니가 왜 살아 내가 좀 살면 안 돼 나 좀 살게 해줘 어 안 돼 너를 내가 좀 저버려야 되겠어 응 내가 안 나가지 내가 왜 나가 에헤헤헤 전망에 안 나가요 안 나가 에 안 되겠다 치카치카 치카치카 에이 안 나가 안 나가 안되겠다 치약을 발라야되겠다 치약을 발라가지고 치카치카 아하 아이고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응 다시 치약을 발라서 치카치카 치카치카 아유 아유Anne 아유아퍼 다시 치약을 발라서 티카채 tk 도망가자 박수 가만있자 뭔가가 이제 나쁜 벌레들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아니 또 있어요? 네 누구예요? 여기 여기 콩콩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또 누가 숨어 있나보다 있다 있다 보인다 보인다 나와 나와 콩콩이 나와 나와 왜 날 불러볼까요? 너 콩콩이 너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안돼 여기는 중식이 이빨이야 중식이 이빨이 썩어서 지금 치과에 가야 되는데 너 중식이 이빨 속에서 뭐하고 있었어? 집을 짓고 있었지 중식이 이빨에 집을 지으면 이빨 다 썩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중식이 나중에 밥도 못 먹어 그렇지 그럼 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 안되겠어 응 좀 잡으려야되겠어요 치카치카 치약을 발라야지 치약을 바르자 쭉 쭉 쭉 치카치카 다시 치약을 발라서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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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아 어? 저 또 그만갔네 치카치카 어? 어? 오늘가세요? 어? 어디 갔어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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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렇게 치약의 집손에 치약을 받아서 날마다 하루 3번씩 치카치카를 하면 나쁜 벌레들이 다 사라지면 끈툰한 이빨이 되는 거예요 자, 나와봐 정식아 치카치카면 고마워 이제 이빨이 안 아파 봐봐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이빨 닦으라고 하는 거야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꼭 이빨 닦아야 돼 알았죠? 이빨 닦고 잘게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이빨 닦아야 돼 응, 알았어 어린이집에 가서도 꼭 이빨 잘 닦을게 그리고 엄마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외에는 젤리나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마이쮤나 세컨달콩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난 젤리먹고 싶어 안 돼 난 마이쮤 먹고 싶어 안 돼 난 새콤달콩 먹고 싶어 안 돼 안 돼 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안 돼 꼭 이빨을 잘 닦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많이는 못 먹지만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 조금만 먹고 이빨을 꼭 닦아야 돼요 알았어요 어린이집에 나 이제부터 이빨 잘 닦고 그리고 달콤한 거 많이 안 먹을게요 네 네 정말 축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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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까지 함께 박수 이 시간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